네, 이번 시간에는 호스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신의 컴퓨터이에요. 여러분이 설치한 운영체제죠? 그리고 거기에 PHP, MySQL도 직접 설치했고 거기에 여러분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대행해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호스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호스트가 뭔지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통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쪽이 아니라 보통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즉, 이쪽에 있는 저런 이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호스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스팅에서는 어떤 환경을 갖추고 비즈니스를 하냐면 이 사업자들이 일단 idc라는 것이 있습니다. idc는 인터넷 데이터센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idc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빼꼭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즉, 컴퓨터들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c는 아주 안전한 곳에 또 전기가 차단되면 그 전기가 자동으로 자가 발전을 시작하는 그런 인프라고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아주 빵빵하게 들어와서 아주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동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idc 데이터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센터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있다는 안전한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가 빵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또는 이런 인프라 안에 들어가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서버의 운영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스팅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웹 호스팅 그리고 서버 호스팅을 얘기할 수가 있을 건데요. 우선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웹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이 웹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웹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 저기서 얘기하는 서버는 이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운영체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빵빵한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또 PHP 같은 거 또는 웹 서버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가 미리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이제 동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웹 포스팅입니다. 장점은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운영체제 레벨에서 접근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 포스팅은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한 대의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웃을 잘못 만나서 이웃이 대박이 나면 여러분한테는 슬픈 일이 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사이트가 느려지는 거죠. 바로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웹 포스팅입니다. 하지만 가장 사용하기 쉽고 비용도 뭐 대체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가 직접 집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웹 포스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호스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또 호스팅이 있는데요. 이 서버 호스팅은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서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버 호스팅은 일단은 서버 컴퓨터를 제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서버 컴퓨터에는 아까 우리가 웹 포스팅과는 다르게 웹 서버, 미드레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컴퓨터 한 대를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웹 포스팅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는 거 그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알아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서버 호스팅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대행해 준다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장비까지 이 컴퓨터까지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호스팅의 두 가지 형태 웹 호스팅, 서브 호스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모델이 있냐?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도대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